다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도 새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됨에 구원의 확신 가지고 늘 깨어있어 준비된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237 치유서밋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보금학산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을 놓치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영혼구원의 영적 시급성을 가지고 불신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로 2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아멘 준비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볼 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준비된 전도자의 절대여정 이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라 말씀 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곰 24장 32절로 33절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대를 바르고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강단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 이 말은 똑바로 자르다 똑바로 판단하다 이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공이의 돌을 똑바로 잘라내는 것처럼 또 농부가 박고랑을 똑바로 내는 것 이것을 분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얽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전도자의 준비된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보금 21장 34절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가 술 취한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 이 말은 오직 말씀이고 조심하라는 오직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준비하라 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3절 25장 마태봉의 25장 3절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즉 기름 없는 등은 쓸모가 없죠. 단지 짐만 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허울 좋은 껍데기 구원이 아닌 것이죠. 주님 맞을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슬기 있는 다섯천 년은 등에만 기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도 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 시대를 분별하라. 오직 기도 조심하라. 오직 전도 준비하라. 이 뜻이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된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준비된 전도자에게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10편 107편 20절이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즉 혼동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혼동과 공허와 흑암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근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유일한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근본을 치유하시고 기경하셨습니다. 또한 근본 문제가 문화 속에 뿌리내린 오래된 문제 가운데 즉 4장 13장 16장 19장의 오래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히 동일한 말씀으로 문화를 개혁하고 또한 치유의 응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문과 배경 흐름 가운데 개인에게 또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휩싸였을 때 축복의 말씀으로 또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영원히 인다하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개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또한 100% 성취시키시고 100% 완성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한 말씀을 완전하게 또한 100%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신분권세 즉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서 2, 3, 7 치유 서밋의 삶을 살며 보금학산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전도자를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21절에 여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과연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혹여 병중에 있거나 혹여 문제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준비된 전도자는 보내주신 말씀을 통해 고침과 건짐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또한 준비된 전도자는 말씀을 통해서 살리고 살아나는 재창조의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회복은 말씀운동입니다. 지금 시간표는 1대1 양육의 말씀운동 시간표일 것입니다. 이처럼 1대1 양육의 말씀운동을 통해서 언약적 도전, 언약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대1 양육의 말씀운동은 이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운동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운동을 통해서 참으로 힘있는 그 힘의 근원, 에너지의 그런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은 조명입니다. 조명빛처럼 우리의 약한 부분을 비추어서 치유하게 됩니다. 또 강한 부분도 드러나서 또한 여러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갱신하고 가다듬게 되는 것이지요. 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은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237 보그마를 이루는 그런 말씀운동의 증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은 에너지로, 조명빛으로, 역동성으로, 말씀은 100% 한 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일 양욱의 말씀운동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일대일 양욱의 말씀운동은 절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흑암세계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영적문제가 치유되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운동은 지상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운동은 절대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말씀운동의 절대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또한 뜨거워지기도 하고, 생명과 풍성함을 얻고 누리게 되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운동은 절대성인 것입니다. 일대일 양욱의 말씀운동은 누구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운동은 한마디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살아나게 되었지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 5장 22절도 증거합니다. 말씀운동은 또한 치유력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237 서밋의 응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운동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지요. 말씀운동은 전파력입니다. 말씀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전파력입니까? 목숨과 바꾸는 힘, 이것이 바로 말씀운동의 전파력입니다. 말씀운동은 파괴력입니다.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심지어 마른 뼈가 말씀운동을 통해서 군대가 되어지는 말씀운동은 이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대1 양육의 말씀운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1대1 양육의 말씀운동은 절대적입니다. 1대1 양육의 말씀운동은 누구나 꼭 필요한 그러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처럼 1대1 양육의 말씀운동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았다면 이제 눈을 돌려서 불신 현장을 당연히 바라봐야 되겠죠. 이처럼 1대1 양육운동의 말씀운동, 시간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 시간표일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당연히 문이 닫히게 된다는 그러한 영적 시급성을 가지고 이들을 살려내는 준비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그 절대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 안타까움과 후회를 남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내 평생 여정 가운데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후회를 남기지 말라. 그래서 한마디로 늘 깨어 준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일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응답일 것입니다.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라 이 절대 언약일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된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지말의 위기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고 치유하시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전도자는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코로나 현장이지만 보좌의 지혜로 1대1 양육의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 살리고 살아나는 보좌의 축복과 237과 강단이 연결되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하야 주옵소서. 예원의 강단을 축복하시고 단임 목사님에게 늘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만남의 축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야 주옵소서. 전송도가 본다 한단과 4차 말씀 운동에 그 주역으로 일심 전심 지속합니다. 참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 시간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원의 랩런트를 사랑합니다. 8월 6, 7, 8일 진행되는 랩런트 페스티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야 주옵소서. 세계 랩런트 대회를 축복하시고 전 세계 랩런트가 237 치유 서밋에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하야 주옵소서. 전 교구 기관을 이 시간 축복하야 주옵소서. 특히 전문사회위원회, 전문교회위원회,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이 원리스 응답을 누리며 237 그런 세계 방방곳곳 현장, 현장 가운데 전문사에게 그 뿌리를 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물밑듯 밀려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야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글쓰림 받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